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월 4일 밤 11시에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제245회 방송으로 사이로 총선 조작 논란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5월 28일 날 244회 그리고 그 다음인 6월 11일 246회 방송은 다시 보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독 6월 4일 날 245편만 다시 보기 서비스를 jtbc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영상 다시 보기를 제공하지 않기로 jtbc가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유경준 전 통계청장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의문 사전선거와 당일선거를 분리해서 통계를 내지 않은 점에 대한 미베인 교수의 반론과 혜명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제기한 사전선거 과정에서 육관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투표 행위를 배제하였다는 그런 주장에 대한 미시간 대학의 미베인 교수의 해명과 반론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니 뭐니 하더라도 이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마지막의 메초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멘터가 들어 있습니다. 미베인 교수 월터 미베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장이 맞는지 재검표하면 확인되겠죠. 내 주장이 맞는지 재검표하면 확인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재검표하면 된다는 거죠. 재검표하면 업무론자들이 옳은지 아니면 조작론자들이 옳은지는 검시에 밝혀지다는 이야기죠. 재검표 과정에서 증거 보전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많은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의욕에 의욕을 더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직하게 재검표에 응하는 겁니다. 수표에 수교표뿐만 아니고 qr코드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개표장에서 개표에 관여했던 모든 장치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이 인정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남자답게 깔끔하게 이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재검표 작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그거는 재검표 작업에 가슴이 떨리고 눈앞이 아른하고 다리가 후청후청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죄가 있으면 또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와시아대 대학에 재직 중인 정은 교수는 방송을 제작하는 초기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서 JTBC가 제대로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이라든지 조언 등을 또 인터뷰 등을 제공했습니다. 정은 교수는 개인 사정 때문에 본 방송을 놓치고 JTBC 홈페이지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245회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방송은 다시 보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JTBC 이규현 스포트라이트 작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정은 교수가 그러니까 카톡으로 민감한 소재라서 내부회의 끝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감한 소재라서 내부회의 끝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의 보통의 방송사 상황입니다. 민감한 소재는 일체 문정부의 약간이라도 불편함을 줄은 것은 일체 방영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언론 자유의 척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보기를 원하는 사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막으면 막을수록 뭐가 있는지를 더 보고 싶어하니까 다시 보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게 되면 이 방송에 제가 하이플링크로 연결해놨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은 교수의 페북에는 영민원 한 시청자 다니엘 리님이 그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jtbc가 다시 올리기를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세계,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건 해결에서 범죄자들의 심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의외로 작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이 무엇을 꺾으러워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우리는 이번 이균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잠 못 이루고 안절부절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한 단어에 있습니다. 재건표, 재건표, 재건표입니다. 수작업으로 다시 증거 보존된 투표함을 열어서 세 보는 겁니다. JTBC가 방영한 사회로 총선 조작 논란 245편의 다시 보기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고 오로지 마지막 몇 초간의 멘트입니다. 재건표, 월터 미베인 교수가 제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재건표 해보면 알겠죠. 그 문장 때문에 결국은 다시 올리기가 되지 않은 겁니다. 프로그램 작가의 이야기처럼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바로 재건표라는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하지 말도록 압력을 받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집권청이 재건표라는 단어를 대단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재건표를 어떻든 검기어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사람들이 입에서 절대 유행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JTBC 프로그램이 귀한 바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평범하지만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사람들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재건표 작업이 앞으로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예상하는 것과 그것이 밝혀지는 경우에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이에는 큰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인물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과 도구를 다 동원했으라도 재건표라는 검기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억제하고 방어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재건표를 검기로 만들려는 체력이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필사적으로 재건표를 방해하고 봉쇄하고 억누르는 그런 활동들과 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는 이미 재건표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내다본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재건표 그들이 당당한 이유라는 그런 내용으로 6월 13일 날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거칠게 방해하는 세력에 대항해서 일반 국민들이 승리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쪽은 필사적입니다. 한쪽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재건표를 막아야 됩니다. 다른 한쪽은 재건표 갖고 있는 중요성과 의미를 얼마나 가슴으로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도 상식도 양식도 양심도 정말 부족한 사회로 우리 사회가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진이 아니고 퇴행입니다. 한국의 많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기치가 많은 부분이 훼손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켜보실 겁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tv를 방문하셔서 여러분 구독도 하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